한글자막 by 한효정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기 어려운 분들 찾아가면서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4월 신풍리, 신천리 지역 6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올해 3달 1, 2, 3달 2 추가하여 총 4개 마을 9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담당 주사해 쓰레기 심사 쓰레기를 담고 쓰게 보입니다 장사 주로 바닷가에 경기를 실려가는 그런 버릇이 없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로 가져가 보니까 이상 없지 하여튼 정부에서 생각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저런 거 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래요 저... 한 번 더 다 틀렸어 봐 다 해요 여러분? 예예 아버님 이거 수고하자 예 여기 아픈지도 없고 양 됐어 여기 오면 할아버지 건강 상태도 봐드리고 또 어디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지역에 연락도 해드리고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서 학교에 또 우리도 취하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고 마시 도시에 살다가 내 부모 만나러 오는 그런 심정 어머니 아버지 보러 오는 심정 그럼 어떻게 해주세요 ㅋ reduced franchise 제가 어디서